자세공용기기 전문 제조업체 세살레퍼, 세활용 리사이클링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철을 선별하는 기계입니다. 콤베아 위에 운반물에 각종 산업 폐기물 속에 있는 제품을 운반하여 철은 자석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지고 비금속은 직선으로 바로 낙하가 되고 알루미늄이라던가 동, 아연, 신주나 이런 비철금속은 와절류가 발생해서 튕겨나가는 원리로 선별이 됩니다. 고자력, 히토류네오디움이라는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자석은 고속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비철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동, 신주, 아연 등 비철금속이 튕겨나가게 되는데 속도를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멀리 튕겨나가고 일반 쓰레기는 비금속이라서 앞으로 바로 낙하되어 버리고 철금속은 드럼의 콤베아에 붙어서 안쪽으로 낙하되는 방식입니다. 3단 분리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단 분리 방식입니다.